한 명 안 보고싶어 왜 이렇게 변하고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뭐였지? 한 명 안고 왜 내가 변이라고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I'm not that night I'm just out to find 제가 스스로 자책하고 된다고 했지 남아서 될 때까지 연습하고 성실함이라는 게 뭔지 보고 배웠어요 나는 미안하고 미안해 뭔가요? 뭔가 다 미안해 가수의 꿈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전민이 없었으면 그립이 없었거든요 전민아가 항상 그립이 없었거든요 끝나고 나서 두 달 동안에 정말 우리가 듣고 그 팀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데뷔도 언제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저희 팀을 제가 리더로서 지킬 수 있는 거는 기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좋은 자작곡을 더 많이 쓰는 거라고 해요 빅백 멤버들이나 또 모든 프로듀서들이 기아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쉽게 가질 수 없는 팀을 이끄는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제일 힘들어했어요 한빈이가 도피하고 싶었어요 도피하고 싶었어요 도피하고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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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팀에 대해서 열심히 해준다는 게 누가 한 살만한 성인이었는데 우리가 한 마땅 먹으라고 난 훈련하고 있어요 우리한테는 너가 세상 최고의 리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평생 가자